꼭 쓰려고 하면 안 보이는 조리 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지 않나요? 조리 도구들을 컴팩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조셉조셉 퓨전 실리콘 스틸 5종을 소개해드릴게요. 조셉조셉 퓨전 실리콘 스틸 5종은 국자, 비즙게, 집게 등 5개의 구성으로 국물 요리부터 볶음, 구이, 튀김 요리까지 실속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명절 음식들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어요. 내열성이 족구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 국면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바닥을 긁어도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셉조셉 퓨전 실리콘 스틸은 엘리베이트 핸들로 머리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아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당겨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집게는 접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어서 별도 보관 시에도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조셉조셉 퓨전 실리콘 스틸 5종으로 다가오는 명절을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셉조셉 퓨전 실리콘 스틸 5종은 리빙폴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보세요. soil 1,2,3,2,3,4,5,5,8,5,5,5,5,5,5,5,5,5,5,5,6,5,5,5,5,5,5,6,6,7,2,6,6,5,6,5,5,5,6,6,7,7,8,9,5,5,6,6,7,8,9,10,9,10,4,5,6,6,7,7,9,5,7,8,1,8,9,12,6,7,8,10,4,7,9,6,7,9,9,7,9,7,8,9,8,9,7,9,10,4,8,9,10,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